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동북지방의 태평양 연안의 지진 활동이 활발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활동이 동북지방 토구쿠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을 본진이라고 하며 그보다 앞서 발생한 지진을 전진이라고 하고 본진이 발생한 후 수차례 반복되는 진동현상을 여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진 활동은 본진과 여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만 극히 드물게 본진과 큰 진동의 차이가 없는 규모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지진의 경우 지각변동이나 본진의 진동 등에 의해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발 지진입니다. 여진이 본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비하여 유발 지진은 거대 지진의 영향으로 진원역 바깥 멀리 떨어진 지역의 단층을 자극하는 등 지진을 유발시켜 마치 여진처럼 보이는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어디까지가 여진이고 유발 지진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여진과 유발 지진에 대한 지진학자분들의 의견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2011년 일본 동북지역 도북부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의 경우 본진으로부터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동안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3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들은 주로 이와태현이나 이바라키현 해역에 이르는 지역을 진원으로 하고 있지만 아우무리현 동쪽 산익후 해역 북부지역이나 지바현 보소반도 동쪽 태평양 해역을 진원으로 하는 여진도 다수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규모 5 이상의 여진은 929회 규모 6 이상의 여진은 127회 규모 7 이상의 여진은 10회 최대 진도 4 이상의 여진은 383회 최대 진도 1 이상의 여진은 13386회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국지역 태평양 해역 지진의 여진들의 특징은 굉장히 발생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본진의 단층 파괴가 일어난 영역 2와 태현 해역에서 이바라키현 해역에 이르는 동서 200km 남북 500km 영역뿐만 아니라 산익후 해역 북부와 보소반도 해역 그리고 일본 해구의 해구축 동쪽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본대 지진과 같은 지진은 원격 유발 지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원역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원격 지진입니다. 이러한 동일본대 지진의 유발 지진은 동서로 압축하는 힘이 작용하던 동일본 지역에 갑자기 순식간에 힘이 작용하는 등 초과대 지진에 의해서 동일본 지역의 지각에 작용을 하던 힘에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원격 유발 지진은 넓은 의미로서의 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다시 살펴보면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뒤인 3월 12일 새벽에 이번에는 나가노현 북부에서 대규모 유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나가노현 북부에서 진도 6의 심한 흔들림이 관측된 이후에 1시간과 2시간 뒤에 연속 두 번 최대 규모 6의 지진이 온다라 발생했습니다. 이 3번의 지진으로 나가노현의 사카에무라에서는 2천동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약 17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지진에 대하여 동북해역 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했었는데 그 후 나중에 다시 동북 지역 도북부 지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유발 지진으로 정정되었으나 피해가 컸던 것에 비해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나가노현 지진을 잊혀진 재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이후에는 본진 발생 직후에 비하면 대규모 여진은 줄었지만 12일부터 15일 저녁까지 호쿠시마현 앞바다, 미야기현 앞바다 그리고 부다시 대규모 유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호지산 직하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4일 큰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시조카현의 호지노미아시에서 진도 6강의 격렬한 진동을 관측했으며 가나가와현과 야마나시현 시조카현이 각지에서 진도 5약 이상의 강한 흔들림을 관측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호지산의 분화를 상상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2011년 1월부터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까지 중소형 화산들이 계속 폭발을 했었으며 그러던 중 호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방 바로 위에서 규모 6.4라는 매우 큰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지진학자와 화산학자들은 곧 호지산이 대폭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 이후 마그마의 이동 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호지산은 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왜 그 당시에 호지산의 분화활동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이 지진이 발생한 것은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 진원지역 끝에 해당하는 곳이었으나 메커니즘이 크게 다른 상황이었으므로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2021년 12월 3일 이후로 호지산 근처 바로 아래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과 여진 그리고 유발 지진으로 보여지는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과 호지산 대폭발 그리고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이 곧 일본에서 발생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